어... 하루 남았네? 잠시만요! 아씨 없네... 저 죄송한데 저희 애가 그 빵을 너무 먹고 싶어해서요 혹시 양보 안 될까요? 네? 그 빵 먹으러 진짜 멀리서 왔거든요 어른이시잖아요 양보 부탁드려요 제가 어른이라고 양보해야 되나요? 네 자녀분도 이번 기회로 세상이 허락허락하지 않다는 걸 배우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야? 어 없어 아드님이에요? 네 중인데 방학이라 미국에서 이 빵 먹으러 왔거든요 처음부터 미국이라고 말씀하시지